여사건을 통해 동그라미끼리 이웃한 거 빼주고 세모끼리 이웃한 거 빼주고 동그라미랑 세모랑 둘 다 이웃한 것도 있네요. 그런 것은 빼준다. 그러니까 그 합집합 안에서 빼준다는 거지. 동그라미 동그라미인 거를 빼주고 세모 세모인 걸 빼주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인 거는 다시 빼준다. 그래서 이게 다시 플러스로 더해지게 된다. 이거 빼주고 이거 빼줬는데 둘 다 이웃하는 거는 두 번 뺐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한다. 하다 보니까 약간 머리가 아프지만 합집합을 뺐다고 생각하면 할만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비책. 분신술을 할 수 있다고. 차용진 1위 이렇게 딱 풀어놓고 48. 자신 있어? 아니 사실 자신 없어. 이러고 있어. 그럼 차용진 2위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사건의 아이디어라는 거죠. 기준을 뒤집어 생각한다. 아 언제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해설지에 있으니까 해설지 손해설 참고해서 여사건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이 두 번째 부분, 자신 없었던 부분을 그 부분만을 여사건으로 다시 구해 본다. 여러분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개념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바꾸어 표현해 보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뜻대로 이것을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복순열 파트에 대해서는 차쌤이 이 부분은 중복순열 이전의 고배법칙이다. 이 부분을 강조했을 거예요. 강조했을 거예요. 고작 고배법칙이야. 그래서 어떻게 세웠냐라는 그 기본 원리를 이용하면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다른 풀이에요. 놀라면 안 됩니다. 16 곱하기 3. 48. 세상에. 차용진 3. 옆에서 혼자 이러고 있어요. 나는 기본 원리도 공부했지롱.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 맞춰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또한 기본 원리를 통해 발견한 것이다. 중복순열 뿐만이 아니라 순열. 즉, 파이 뿐만 아니라 피, 팩토리얼 등의 기본 원리가 모두 같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과서에서 이름이 뭐냐. 여러 가지 순열이에요. 순열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고배법칙을 기본 원리로 한다. 우리의 확률과 통계 교과 과정은 조합을 먼저 공부하는 조합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열의 수를 고배법칙으로 먼저 구한 다음에 더 세워나간 것이 있으면 그걸 나누어 가며 조합의 수를 구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은 겹친 것을 나누어 제외하고 빼주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발견하냐. 자,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제 지금 알 것 같은데. 부자로 나열입니다. 단, 그 나열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고배법칙 뿐만 아니라 곱셈정리 등에서 매우 유용한 게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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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형도. 방금 전에 멈춰서 이게 뭔가 생각한 친구 있으면 미안해요. 이게 두음을 잘못 생각했어. 자, 고배법칙이나 곱셈정리 등을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원 출제 매뉴얼에 적혀있는 나열의 방법. 표를 이용하고 수형도를 이용하고 그래프를 이용하고 그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3, 4, 12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3, 12로 할게요. 이게 팩토리얼 P랑 더 가까워. 자, 내가 오늘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난방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차쌤이 난방을 몇 가지를 입었지? 4가지, 5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게 다 생각이 있다고 나름대로 난방이라는 하나의 그 컨셉에 맞게 쫙 입고 있는 거지. 사실 의도된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야. 4가지 옷을 입는 방법. 윗도리가 이런 색깔이 있어. 윗도리라고 쳐요. 윗도리 윗도리 흰색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 바지가 3가지씩 있다 그랬지. 바지는 좀 그리자. 바지가 이렇게 생긴 바지 이렇게 생긴 바지 이렇게 생긴 바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3가지씩 있으면 총 입는 룩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4가지마다 그 다음 거울 보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가지씩 4가지 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3가지씩 이라고 생각하면 곱하면 된다. 표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4가지 마다 바지 몰라.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입을 수 있는 게 12가지가 된다. 이런 거 또는 이런 거가 일어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B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였을 텐데 A가 일어났었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사후 원인조사 제일 어려운 거라고 했어. 여기까지만 딱 되면 이제 확률에서 묻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맞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널 구하려고 보니까 두 가지잖아. 두 가지 중 하나. 왠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차쌤이 개념 강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차쌤이 이종격투기 선수와 둘이 격투기를 했을 때 이기거나 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야. 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지. 자, 일어날 가능성이 안 같을 수가 있어요. 이 경로와 이 경로가 그래서 진짜 경로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 이 경로와 이 경로가 비가 일어난 두 개의 경로이긴 하지만 이 가능성과 이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을 안정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2분의 1 이러면 안 되고요. 음,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영화도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주인공이. 어차피 저놈이 죽나 내가 죽나 둘 중 하나야 하면서 복수를 향해 떠나가보면 저기 적금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돼. 확통을 공부하는 건 실생활의 유의미하다. pb 분의 pa 교집합 b라고 하면 이 가중치가 다른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두 경로 라는 것을 가중치에 맞게 계산할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한 녀석으로 특히 지금처럼 조금 뒤집혀있는 느낌 날 때 아니면 아, 그래 그렇지 곱셈 정리 느낌 날 때 지금 이와 같이 사후 원인 조사 했다. 라고 생각해서 p분의 p로 구해주시면 되겠다.